명재가 피처링 누군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? 호진이랑 민규, 민재 이렇게 세 명 불러서 대파티 이럴 거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단 와줘서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작년에 빈챈 거 했을 때는 크게 막 안 떨리고 부담 없었는데 오늘 좀 부담이 있더라고요. 왜, 왜? 이유는 뭐야? 명진은 평소에 코쿤이 형이 또 엄청 챙겨요. 더 잘 됐으면 좋겠다, 이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잘 해야 될 텐데. 그렇게 안 하면 결승 때 피처링 안 해줄 거 같아요. 이걸 하면서 우리가 정해야 될 거는 훅을 어떻게 할 건지랑 브릿지만 정하면 돼, 사실. 다 써서 왔어요. 어? 여기 핸드폰에 꼭 우승하고 싶다라고 써있네. 몰래 적어놨어요. 로우가 왜 이렇게 단단해? 어떻게 해야 될지? 해봐, 그냥 해봐. 공백만 없으면 될 거 같아. 맞아, 나도 전혀 영진이가 네가 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네가 자신감이 없는 게 이상한 거 같아.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긴 해요. we go hig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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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re we go, hig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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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gh. 뭔가 되게 선생님 말 잘 듣는 학생 느낌이에요. 고맙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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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. 고맙다, 고맙다, 고맙다. 고맙다, 고맙다. 선수야 선수. 그리고 훅대는 나쁘진 않은데 지금 아직은 약간은 산만하거든? 딴 건 다 좋은데 지금 훅이 이펙트가 좀 안 생기니까 에너지가 딱 전달이 되진 않더라고. 그래서 이걸로 만족을 해야 되나?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띠링! 하고 문자가 그 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. 그 문자 소리. 무적이다, 이제. 이제 무적이다. 저희가 세미파이널부터 좀 창모를 쓰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. 창모가 훅을 짜줬습니다. 원래 오늘 이제 안 오는 거였는데 계속 좀 마음에 걸렸나 봐요. 오늘의 상황을 물어보더라고요. 집에서 그날 밤부터 매일 연습했을 수도 있어요. 사람들은 모르잖아. 창모 온 줄을. 그냥 오른지. 창모? 왔어? 뭐야? 창모 오니까 든든하다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묘한 거야. 나의 어떤 가장 아끼는 동생인 창모. 토크훈이 가장 아끼는 동생인 우원재.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동생인 영지가 한자리에 모여서 만든. 동생송? 네. 오늘 근데 착장이 묘하게 맞네. 갱들인데 다. 기분 어때? 아... 아 근데 이거 왔어야 돼. 이거 이거. 어려운 것도 없어. 파이널이라는 무대 특성에 또 너무 잘 어우러지는 분위기여서 오늘은 영지가 좀 역사를 쓸 것 같습니다. 너희 다 죽었어. 어 이거 나가겠다. 네. JSON doctors roph dr mów ph 및 연